지수! 지금 당장 역사나가 못봐! 네가 그놈을 왜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알아. 경찰을 못 믿는 이유도 알고. 하지마 강성모. 너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지. 지수야, 제발 이쪽으로 오지마. 제발 오지마. 안 돼! 지수야! 지수야! 거봐. 강성모 괴물 아니잖아. 안 돼. 괴물이면 저 놈 잡으러 갔겠지. 나 놔두고. 제발. 제발. 지수야. 어머니 찾았어. 그러니까 돌아가자. 저 놈 죽인다고. 네 상처 낳는 거 아니야.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거야. 그러니까. 제발. 나랑 같이 돌아가자. 그 놈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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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야. 네. 정신 차려. 지수야. 정신 차려. 지수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멘